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신장지역의 위구리인들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 중국의 공세는 대단히 거칩니다. 마치 서방국가들과 전면전을 벌릴 듯한 그런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부 미국과 영국 기업들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고 또 영국 미국 캐나다의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함에 따라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3월 27일 토요일날 잘리나 포터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특정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과 공격은 중국 관영 미디어들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쿡 집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둘러서 중국 관영 미디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상당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중국 관영 미디어들이 나서고 또 중국 관영 미디어들이 나서면서 결국 선전선동으로 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국 법을 준수하는 회사들을 지지하며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제품이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우리는 기업들이 유엔이 정한 인권 지도 원칙과 다국적 기업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지침에 따라서 기업들이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한다. 앞서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 당국이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자유로운 표현을 억누르고 윤리적인 사업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자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민간 기업을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무기화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세계 최고의 면하 생산 지역 가운데 하나인 신장 지역에서의 인권 유린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3월 27일 날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의회의원들과 함께 저는 굳게 서겠습니다. 굳게 대항하겠습니다. Stand firmly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부당한 압박에 영국 정부가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대내외에 선언한 그런 발언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중국 정부가 신장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이유로 영국 신민 구명과 영국 단체 네 곳에 대해서 제재한 지 하루가 흐른 바로 3월 27일 토요일 날 수상 관제인 다우닝과 10번지에서 5명의 현직 영국 의원들을 초청했습니다. 모임을 마친 이후에 존슨 영국 총리는 자신의 트위트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무이구르 이슬람 교도들에 대해서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알리고 있는 몇몇 의회의원들과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중국의 제재를 받은 다른 영국 시민들과 함께 굳게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현직 의원들은 보수당 의원이 3명 그리고 노동당 의원이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회원들은 모두 다 중국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원연합회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수상히 우리를 만나서 중국 정부의 제재를 받은 의원들과 다른 영국 시민들과 연대를 하기로 동의한 것에 대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국이 우리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자유롭고 개방적인 토론을 억압하거나 의원들을 무협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이러한 제재가 아닙니다. 중국 공상당의 희생자들에게 우리가 초점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빌어서 위그러족, 티베트족, 혼콩인 그리고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는 다른 단체들의 공경을 다시금 국제사회에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 정부가 인권을 옹호하고 국제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도 인격의 높낮이가 있다고 보면 국가들도 보면 국격이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성장을 해서 물질적으로 GDP나 이런 부분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 국가가 갖고 있는 문화적 토양이라든지 그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 같은 것을 보면 나라 위에 나라가 있고 나라 밑에 나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서방 국가들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런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임성자를 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성장을 이뤘거나 그런 다소의 부끄러움도 함께 갖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서방 국가들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탱하는 그런 움직임에 우리도 어느 정도 힘을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영국 정부는 서방 선진국가 가운데서도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고 또 토론하고 연구하고 또 보고서를 발간하고 때로는 국제 재판소를 열어가지고 중국의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비합법적인 그런 행위들을 규탄해 왔습니다. 거친 중국과 맞서는 일은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각오해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 선진국의 대표 주자 가운데 하나인 연구의 움직임은 무척 인상적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선택적 무관심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무관심을 갖고 침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선택적 무관심과 합리적 무관심이라는 그런 용어는 선택적 무관심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사람이든 어떤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끊그러운 주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주제 그렇지만 사회적 공의라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누군가 언급하고 개입해야 될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냥 의도적으로 침묵을 해버리는 겁니다. 선택적 무관심 합리적 무관심입니다. 우리 사회도 광범위하게 모두가 체제와 같은 부분에 관해서는 선택적 무관심을 많이 택하게 됩니다. 그냥 내한께 이익이 안 되니까 내한께 돈벌에 도움이 안 되니까 자유 정의 공정 이런 건 다 딴 사람이 하고 노고는 딴 사람이 치르고 나는 그냥 무임성 자겠다 공짜로 누리겠다 이걸 국제사회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서방 선진국가들인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은 보편적 가치를 위해 가지고 피해가 따르더라도 중국에 맞서는 거죠. 부정직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가마다 국격이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잘 살게 됐다가 다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헬레나 케네디 남작 노동당 소속입니다. 이분도 이번에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신장 지역에서 우리는 집단 학살 협약에 따라서 사람들을 집단 학살로부터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행동해야 됩니다. 나는 영국과 세계적으로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내 삶을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베네딕트 로저스 보수당 인권위원회 부의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거짓말과 오보를 퍼뜨리는 주역은 중국의 공상당 정권입니다. 중국 공상당 정권은 신뢰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이 밝혀지고 인권 상황에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제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세계인들이 이 공상당 정권이 정상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정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 세계가 중국 공상당과 맞서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이번 제재 받았던 뉴스는 공상당 정권에 맞서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점점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정말 연극의 움직임을 보면 국격을 생각하게 되는 이번 사건입니다. 옳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다운 사회면 반드시 갖춰야 될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서방 국가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도 제한된 내에서라도 국제사회의 이론으로서 이 같은 부당한 압제에 굴하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민 사회단체나 국가의 모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라라고 다 나라가 아닙니다. 여전히 영국이 물질적인 면에서 최근에 많이 침태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영국은 영국이다는 그런 생각을 보도를 대할 때마다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